안녕하세요 pg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골프에 미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오늘은 우리 구독자 분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레슨이기도 한데 이 몸통 스윙과 암 스윙 바디턴 스윙과 암턴 스윙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이 레슨 이후에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구분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구독자 분 중에 mars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보내주셨냐면 이 프로님 레슨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수가분들이 몸통 스윙이 만능 스윙으로 강의하시는데 이 프로님 레슨 중에는 몸통 스윙 레슨은 본적이 하고 물음표 그리고 뭐 다른 표현이 있지 싶은데 몸통 스윙이 무엇입니까 2번 어떻게 합니까 3번 팔 스윙은 나쁜 것이고 몸통만 만능 그리고 4번 장단점 5번 연습 방법 등 부탁드려요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이제 그 이러한 질문과 논쟁 그리고 이론의 양분화 이거에 대한 종집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몸통 스윙과 암 스윙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은 어찌됐건 간에 골프에 대한 이론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수 강하다 본인의 이론 정립이 필요했었구요 바디턴 스윙이다 암 스윙이다 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우리는 이걸 양분화에서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스윙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건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접어 접어 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l2l 뭐 다양하게 그 스윙은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확장을 시켜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레슨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디턴 스윙이라는 건 손을 쓰지 말고 바디만 써야 한다 라는 게 아니구요 또 암 스윙 이라는 건 팔만 쓰고 몸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은요 팔만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사람 몸은 몸만 절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바디턴 스윙을 했을 때 손을 절대 안 쓰고 제가 스윙하는 모양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서 쫙 전혀 손을 안 쓰는 거죠 와이드하게 와이드하게 완전 와이드하게 돌아가죠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와이드하게 와이드하게 가는데 손은 절대로 안 쓰고 돌아야 된다면 그냥 이렇게 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내 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이 안 쓰고서 어떻게 이게 소화가 돼요 몸을 돌리면 이렇게만 돌아갈 텐데 어떻게 손을 안 써요 그러면 큰 스윙을 와이드한 스윙을 했을 때 아무래도 손을 쓰는 양이 좀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상황이 내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몸을 와이드하게 못 가겠어요 그러면 몸을 쓰기 전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스윙을 할 거예요 아마 작은 스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손을 써주니까 거의 손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해죠 손만 씁니까 한번 보세요 몸이 따라 돌아주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작은 스윙과 큰 스윙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중의 차이는 있어요 스윙이 작으면 아무래도 정밀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근육이 쓰이죠 그럼 아무래도 팔의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큰 스윙은 큰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육이 팔 근육보다 몸 근육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디턴 스윙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교습가들이 왜 암 스윙은 옳지 않고 바디턴 스윙이 좋다 라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맞습니다 레슨의 접근 방식이 일반화 되지 않고 프로들의 스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본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레슨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레슨이 잘 먹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안된다는 대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그런 교습관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면을 양분을 시켜서 이쪽엔 여러분들 화면 이쪽에는 타이거우즈와 로리 맥길로의 사진을 놓고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팔로우스루 피니쉬까지 비교를 하면서 이 선수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레슨을 하는 교습관한테는 절대로 레슨을 받지 말라고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이 안되는 거죠 가령 그분들이 바디턴 스윙을 강조하는 건 제가 지금 딱 나누어 드릴게요 스윙의 알크가 커지면 그거는 바디턴 스윙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바디턴 스윙이 아니라 바디턴 스윙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몸과 손이 다 많이 쓰여요 또 스윙 크기가 작은 골퍼는 암 스윙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본인 스타일대로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선수들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바디턴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디턴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제 스윙을 보면 우리 굉장히 와이드하게 이렇게 이런 큰 스윙을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매체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스윙을 이렇게 하세요 라는 교습관은 거의 없죠 이병옥이 빼고는 그러면 스윙을 낮고 길게 빼서 쭉 최대한 뻗을 만큼 뻗고 이 상태로 회전이 돼서 이러한 스윙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스윙 볼 때 제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께 접어 접어 시키죠 접어 접어 다른 분들은 완전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윙을 볼 수 있는 형태는 프로들의 스윙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중계라든지 프로들의 영상을 본다든지 그걸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스윙이 커요 작아요 월등히 크죠 그 친구들은 지금 이미 10대 20대 30대 그리고 30대라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스윙을 해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스윙을 따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디턴처럼 보이죠 왜 스윙이 와이드 해지면 손이 개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지막에 한번 꺾어 주는 거 그리고 거의 들어왔을 때 여기서 릴리스 할 때 한번 써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통제 하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다 바디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암턴도 분명히 이루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나눠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 스윙이 찍어 봤더니 정말 공이 잘 맞을 때가 쫙 뻗어서 꺾고 다운스윙으로 해서 릴리스를 쫙 뻗는 형태로 갔을 때가 공이 잘 맞는다 그런 분들은 바디턴 위주의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는 냈는데 난 죽어도 공을 못 맞추겠다 그래서 이병호기가 알려준 대로 그냥 무슨 옹졸해 보이지만 저봐 저봐 딱 이렇게 했더니 너무 공이 잘 맞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턴 위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주가 되느냐예요 큰 와이드한 스윙 와이드하게 돌아가는 이런 스윙에서는 전체적인 큰 근육 형태가 대체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바디턴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작은 스윙의 형태가 되면 몸의 움직임보다는 팔의 움직임이 크게 느껴지니까 암스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스윙과 바디스윙을 나누는 그 기준조차도 굉장히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스윙이 한 이 정도로 같다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지금 딱 중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건 바디턴이에요 암스윙이에요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간다면 저는 바디턴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크게 하면 당연히 몸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팔의 느낌이 적어질 것이고 스윙이 작은 형태면 팔의 쓰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의 쓰임이 덜 느껴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그래도 바디턴 스윙을 해야 안정되게 나간다는데 바디턴 스윙을 해야 안정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바디턴 스윙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안정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유연성이 되지 않고 근력이 그만큼 버텨주지 못하는데 바디턴 스윙이 어떻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 근육은 쫙쫙 늘어나진 않아도 난 이만큼은 늘어나 나는 그러면 이건 암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이정도 휘둘렀잖아 덜덜덜덜 떨릴 정도 프로 선수들은 요정도는 그냥 막 무슨 휘두르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정도지만 여러분들은 덜덜덜덜 떨리는 정도다 그럼 이게 바디 스윙이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구분을 짓지 마세요 내가 스윙 할 수 있는 최대한 평소 내 스윙보다 조금 큰 스윙 느낌으로 가면 아 이건 바디 스윙의 느낌이 강하구나 그리고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스윙보다 좀 작으면 이 스윙은 아 이거는 암스윙의 느낌에 가깝구나 그럼 내가 가장 편한 스윙은 요 그거는 바디턴과 암턴을 딱 중간 정도 쓰면서 가장 밸런스를 맞추면서 스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잘 치고 있는데 야 너는 바디 스윙 안하냐 몸턴 안하냐 뭐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쳐서 타핑 치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갖다가 왜 스스로 고생 시키냐는 거예요 충분히 잘 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존 스윙 이라는 레슨 생존 스윙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어려서부터 골프를 한 선수들은 스윙을 이렇게 배울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을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는 선수들은요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아예 선생님 저도 그렇게 물론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작은 스윙을 태어나서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와이드한 상태로 가고 스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배우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움직임으로서 공을 맞춘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골퍼들 레슨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어요 저라고 처음에 큰 스윙 레슨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주니어 선수들은 일단 스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웬만해서는 시합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시작해서도 라운드는 하지만 한 1년 정도까지는 스윙 만드느라고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죠 근데 여러분들은 골프 1년 동안 라운드 나가지 말고 1년 동안 스윙만 만드세요 골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존 스윙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쪽에서 딱 붙었을 때 딱 겨드랑이가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이 크기 이게 나에게 맞는 생존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생존 스윙을 할 때 큰 느낌보다는 접고 접어서 이 정도만 플레이를 해줘도 물론 지금 저만큼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한대 플레이오프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넓게 해서 공동원 맞추고 타핑에 뒷당에 샹크에 그러면 얼마나 좌절스럽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바디턴을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레슨 내용이 궁극적으로 보면 맞지만 과연 그게 눈높이 교육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바디턴 스윙, 암턴 스윙 이거는 그냥 어떠한 이론적으로 구분을 지은 거지 어떻게 팔만 쓸 거며 어떻게 뭔만 쓰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비중이 더 크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중간 스윙,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바디턴 스윙도 아니고 암턴 스윙도 아니고 내 가장 일반화된 스윙은 바디턴과 암턴에 딱 중간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미드라이언 정도 치는 정도의 스윙 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8번 아이언 정도 치는 크기는 바디턴과 암턴, 손과 몸을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롱아이언으로 갈 때는 평소에 내 생존 스윙, 7번이 한 이 정도였다면 롱아이언, 유틸리티 클럽, 페어웨이 우드 드라이버 갈 때는 좀 와이드하게 그것보다 좀 더 가서 평소 내 중간에서 몸 쪽에 비중을 더 두자 그리고 8번 아이언 밑에 9번 피칭, 어프로치 웨이지, 샌드 웨이지, 라브 웨이지 갈 때는 조금 더 손의 비중을 더 키우자 이런 식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좋지 아니야 나는 샌드웨이서부터 드라이버까지 바디턴만 해야 돼 아니야 나는 샌드에서 드라이버까지 팔 스윙을 할 때가 제일 편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을 가운데를 정해놓고 조금씩 늘리고 조금씩 줄여줬을 때 다양한 클럽을 소화할 수 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오늘은 공을 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떠한 뜻이다라는 걸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스윙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윙만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 스윙이 이 정도였죠 그러면 이거는 생존 스윙이라는 건 가장 작은 스윙이잖아요 거의 쇼다이언을 치는 그런 개념의 스윙일 테니까 이거보다 약간 든 형태 겨드라이니까 약간 든 형태 이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날 스윙 다 알죠 이렇게 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꽉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붙인 형태에서 한번 붙었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형태 이게 한 7번 스윙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유지하고 날로 내려오죠 임팩트 여기서 임팩트 면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빨리 이쪽으로 날로 올라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붙고 약간 떨어지는 형태 이게 미드라이언 정도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칠 때는 어떤 느낌이 될까요 드라이버는 여기에서 약간 스탠스도 넓어지겠죠 스탠스 넓어진 상태에서 이게 생존 스윙이죠 그리고 이게 미드라인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극적으로 드라이버는 이거보다 조금 더 겨드라이게 떨어지는 생존, 기름, 기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 크기 생존 스윙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생존 스윙으로 날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작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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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형태 디디고 이때도 일을 해야 되죠 날로 내려와야 돼요 날로 날로 내려오고 크게 돌고 쳐주고 쳐준 상태에서 쭉 뻗고 뒤로 가서 이 상태도 겨드랑이로 딱 조여주긴 하지만 여기 겨드랑이만 조여준 상태에서 끝내면 생존 스윙 가장 작은 스윙 그런 데서 미드라이언 정도 떨어뜨려주고 롱아이언 정도 드라이언을 떨어뜨려주고 피니쉬 형태 그리고 제가 지금 샌드위지를 가지고 있는데 샌드위지는 여기에서 쭉 올라가지만 이것도 날로 올라가죠 날로 올라가는데 손이 굉장히 빨리 써진 이것보다 훨씬 천천히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자 겨드랑이가 붙은 느낌 생존 스윙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려가서 면으로 칠 새가 없죠 빨리 날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고 겨드랑이 붙은 형태 이 정도로 왔을 때가 스윙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바디턴이다 암턴이다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중간치를 만들어 놓고 좀 와이드하게 그 다음에 좀 더 좁게 내로우하게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암턴과 바디턴을 고루 섞어서 가장 조화로운 스윙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결론이니까 꼭 그렇게 좀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 바디턴과 암턴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논쟁 그만해요 아셨죠?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피지클래스의 이병옥과 골프에 미쳐 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육대 구두 철육대